감사함으로 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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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라인은 또 나오거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, 2, 3, 4 1, 2, 3, 4 이런식으로 두 마디 패턴을 한 세트처럼 반복을 해주시고 1, 2, 3, 4, 1, 2, 3, 4 반복이죠. 그 다음에 B 부분은 전체적으로 당김박만 주의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줄을 높이면 자 이렇게 이렇게 찬양 구절의 라임을 그대로 코드 체인지에 그대로 지켜주시면서 당김각을 지켜주시면 액센트 표현이 훌륭하게 될 수 있겠죠 1, 2, 3, 4 1, 2, 3, 4 그리고 여기 숨실한 숨이 두 마디 두 마디 두 마디 다시 돌아가는 B 부분에서는 이런식으로 리듬, 섹션을 지켜주세요 주를 옮기며 두 마디 두 마디 두 마디 두 마디 두 마디 두 마디 그리고 여기 다시 돌아가실때는 cyc 이런식으로 해주시면서 다시 A로 가신다가 한번 더 흐려를 반복하시고 끝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